반갑습니다. 박수현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월 학력폐가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어땠는지 볼게요. 문항수는 뭐 이렇게 6, 7, 7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. 됐는데, 이건 보면 그냥 뭐 그냥 그런 거니까 보시고 예상 등급 것이 47, 42, 34, 26 나왔습니다. 사실 이게 3월에 비해서 등급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거든. 쉬웠어요. 솔직히 쉬웠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쉬운 시험을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알고 싶긴 한데 이걸 보면 좀 대응한 방식이 좀 나오죠. 19번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34%, 5답률이 66%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말장난에 놀아난 거야, 이게 사실은. 이게 말장난을 좀 하거든, 지구과학이. 아, 이게 좀 아쉽습니다. 이게 좀 아쉬운데 이게 5답률이 66% 나왔고 52%, 50%, 44%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정답률 자체도 3월 학력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. 그때보다 이제 공부를 좀 더 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난도도 있습니다. 난도가 좀 제일 커요. 난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겠는가. 이 문제. 이 문제는 사실 구조가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아닌데 배경별하고 중심별을 나누는 그런 말장난을 좀 했거든요. 수업시간에 항상 조심하라고 이 밝기 변화가 배경별의 밝기 변화인데 그걸 가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많이 걸려드네요. 이게. 이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5답률이 52%가 나왔던 정답률이 48%죠. 이게 이제 앞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학생들이 좀 신기하게 정답률이 어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찍은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고서는 학습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되게 기본적인 거야. 그래서 앞에 부분 좀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 이거 16번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50% 나는데 이거는 조금 새로운 그래프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기본 내용에 충실하면 그냥 풀 수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어렵지가 않습니다. 내용 자체가. 정답률이 60. 이거는 이제 56% 나온 거네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암기 파트인데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. 학생들이.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을 봐서 그런 건지 이게 학생들이 좀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이것도. 또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. 전반적으로 난도가 막 높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꺼리들이 많이 있다. 자 일단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합형은 전체적으로 난도가 좀 낮은 시험이었어요. 근데 만약에 공부가 다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틀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. 그러니까 공부를 완벽하게 한 번 다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틀리는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. 그러면 몰라서 틀리는 거 있으면 당연히 오답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. 몰라서 틀리는 거 있으면. 아니면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오독한다는 거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노트를 좀 만드셔야 돼요. 알겠죠? 그래서 이 4월 합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 난도가 낮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N수생들이 같이 덤빈다면 이런 문제들은 담아낸 친구들이 굉장히 속출하는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. 현역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내용 공부가 다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.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지구학 공부는 여러분들 빨리 시작할수록 무조건 좋아요. 그러니까 몇 단어 몇 단어는 좀 부족한지 좀 보시고 그 내용 부족한 걸 갖다가 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. 이거는 거의 진짜로 학력평가처럼 나왔어요. 진짜 학력평가. 예전에 한. 선생님 한 7, 8년 전 느낌이 났거든요. 아주 예전에 학력평가가 이런 난도로 나왔거든요. 학력평가는 말 그대로 학력을 평가하는 거잖아.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틀렸으면 그냥 공부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준비를 좀 열심히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곧 6평이잖아. 6평은 난도가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어려울 거야. 그건 여러분들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공부를 갖다가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. 공부하실 때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지금 이 시점부터 6평 때까지.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가 나오면 나는 반드시 마칠 거야.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예를 들어 나는 1단원에 지질 시대가 나오면 안 틀릴 거야. 좀 전에 여러분들 퇴적 환경도 많이 틀리잖아. 퇴적 환경이 나오면 안 틀릴 거야.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한두 가지 주제씩 계속 정복을 해나간다 보면 자기가 노린 건 다 마칠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특히 암기 파트 공부 좀 하시고 내 생각에는 이거 못 본 친구들은 그냥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야. 진도가 안 되어 있는 거야. 그냥 알겠죠? 이번 시험은 그런 시험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기준이 되는 시험이었으니까 이런 시험들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. 알겠죠? 6평 잘 보시려면 훨씬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시간 좀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수요상담소 이런 거에 학습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같이 진행하도록 합시다. 알겠죠? 자 됐습니다. 열심히 꼼꼼히 하시고 뭐 드릴 말씀 여기까지가 다 할 것 같아요. 항상 여러분들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. 내가 기본기가 필살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 생각 하시면서 꾸준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합시다.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